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번 스케줄은 확률업 스페셜 아이콘 의뢰해서 3바퀴 돌렸는데 아이콘 벨이 2개 떴다 야 이거는 진짜 게이드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 아 진짜 이거 지금 한바퀴 돌렸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잠깐 한번 스캔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내가 LA 봐보면 100이죠 이거 말고 지금 101이 지금 18억 거의 20억여 한바퀴 20억? 그럼 잠깐만 20억에다가 비피 이거 하나 까면 이거 하나 까면 6억 그러면 20억돌렸으니까 50억 근데 진짜로 제가 간단하게 좀 비싼거 말고 저렴한거 하나 뽑을게요 제가 음.. 간단하게 한장은 어.. 간단하게 하나 이거 바위 하나 뽑고 어.. 바위 하나랑 어.. 바위 하나랑 그 다음에.. 악리 뽑을게요 예.. 어떻습니까? 어.. 이러면 인정인가요? 음.. 이러면 되지 바위 한장이랑 악리 어.. 이러면 되잖아 여러분들 제물.. 요거 하나 까고 갈게요 제물 어.. 이런거 이제 에이전트 전에 돌렸던거 어.. 이런거 살짝 제물 좀 한 다음에 안떠 어차피 기대 안해 캐델 나가 에이전트 재료 나가 음.. 이거 다 에이전트 재료 이거 삭 다.. 그냥 그래도 기대를 안해 어차피 어차피 여기는 확률이 안좋기 때문에 어.. 10번이면 그래도 이제 주인법 마테우스면 4억입니다 4억에다가 그 밑에.. 오! 그게 되는데? 아니 뭐야 여기.. 잠깐만 하나 둘 셋 아니 주인법 개득인데요? 야 됐다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니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4개가 4억이냐? 야 이거 개득이야 이거 99에서 이거 원래 99팩인데 원래 2억 맞다는데 원래 어.. 이거 개득이다 이거는 어.. 잠깐만 이러면 뭔가 여기 지금.. 지금깐 바위하트일거 같은데 그리고 주인분 잠깐 제가.. 잠깐 재물로 요걸로 개봉할게요 주인분 4억맨 4억맨 뭔가 지금 느낌했다 주인분 왔습니다 왔다 우리 주인분 여기서 후대봐 첫번째 짱 우리 삐약이야 오랜만에 가자 너를 믿는다 삐약 내가 맨날 똥손이었기 때문에 너를 믿는다 금삐약 셋 둘 원 금삐약 자 우리 주인분 여기서 금삐약 어? 축구가 처음 보는데? 아아 소코라트 아아 아이 아이 아 잠깐만 이거 아 너무 싸 아아 아니 이거 말고 아 뭐해 삐약아 아니 소코라트는 나가좀 아 뭐야 이게 아아 일단 소코라트 40억 아니 이거 처음 보는 축구가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맞가지고 어 잠깐만 어? 그럼 잠깐만 지금 브라질라인인가? 아이 저는 여러분들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하나 뿜니다 그런데 어 아니 나는 여러분들 이제 요정도 요정도를 원하기 때문에 어 저는 약간 요정도를 원하기 때문에 잠깐만 어 제모로 한번 갈게 여러분들 뭔가 지금 가면 주인분 저기 바이아에요 지금 지금 가면 바이아에요 바이아 가야돼? 지금 가야돼 혹시? 근데 지금 가면 뭔가 나는 느낌의 지금 오른쪽 폴빼 네빌 같은데 어 안가 쓰읍 안간다 안간다 어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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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스페인? 진짜 가라는건가? 네빌인데? 우드 아 잠깐만 아냐 아냐 진짜 뭔가 네빌이야 지금 깡페페? 어? 깡페페? 진짜 깡페페처럼 진짜 발로 발로 한번 가봐 발로 차면 진짜 깡페페 뭔가 에오제비 폼 포르투갈의 그 에오제비 형이 뜰거같아 뭔가 느낌이 발로 차야돼 깡페페 원 투 스리 에이 야 깡페페 야 비상사 살짝 비상사 때 그렇지 푸트리 넘어갔어 푸트리 푸트리 넘어갔으니까 우리 주인분 바로 에오제비요 축구하고 어디가 어? 처음 보는데 브라질 아아 가린샤 아아아아 아아 아이 뭐야 아아 아이차 브라질 라인 많네 아 주인분 브라질 어떻습니까 가린샤 어 브라질 라인 음 한 백억전도 아 내 그 약간 앙리 하나 뽑으려 했는데 아 쩝쩝쩝쩝 쩝쩝쩝쩝 주인분 어떻습니까 어 백억 아아 육십억 들려서 이제 한 육억 얻고 두배 이득이네 그러면 쿠폰 이제 삼십억 쓰고 요거 실금으로 가린샷 만들면 개득이야 왜냐면 가린샷이 그런다 아시겠지만 실금 만들면 95억 상한가에 팔립니다 이거는 상한가에 팔려 진짜 한번 지금 잠깐 몇 번 해볼까요 고등어님 제가 또 실금 전문인데 이런 걸로 아이콘백 뜨면 살짝 맛보기로 좀 해볼까요 팀판다고 했어 근데 지금은 안팔거야 지금은 아마 잠겨있어요 그리고 이거 맞냐고? 이거 맞아요 제가 또 맛봐 실금 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알파 안팔아요 알파로 계산시 안받습니다 예 그런건 안받아요 아니 고등어님 왜 이렇게 가문이야 아니 이거 백억에 팔아야 된대 어? 아유 큰일났네 예스 이득 플렉스 10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러면 90억이죠 이러면 이득입니다 네 이러면 이제 우리 고등어님 10억 써가지고 가린자 실금까지 성공 그러면 아이콘백 두개 까는데 90억이랑 플러스 쏘고라스 40억 총 130억 크아 깔끔 이거 지금 파지 마세요 오픈 수avez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fashionable